먼저 환자들하고 의학 자체에 대한 변화부터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환자들이나 의학의 발전 부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리학적 특징이 변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중심의 생리학적 변화 같은 걸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진단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방침 같은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와 시도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들 한 명 한 명의 생리학적 변화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데 AI가 많이 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프레딕션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어떤 이해한 모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진단을 내거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질병이 언제 발생할 건지 혹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나가고 예후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이제 포ー 캐스팅한다 그러는데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런 부분에서도 AI를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치료 옵션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AI가 충분하게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항생제라든지 항암제 같은 선택이겠죠. 사실은 트리트먼트 전략에서 AI가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헬스케어 AI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였던 거라서 3번이 제일 익숙한 건데 지금은 과거보다 훨씬 나아진 것이 과거에는 주로 전문가 시스템 마이신이라든지 언코신 같은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에는 전문가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어떤 규칙을 집어넣어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상이라든지 집어넣는 거에 따라 가지고 모두 똑같게 나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최근에 AI가 좀 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유전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랩 데이터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하는 게 AI가 인간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개인들의 치료 옵션 그리고 치료하는 전략을 하나하나 개인화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Precision Medicine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화된 맞춤형 의학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유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의사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환자와 이제 의학 측면에서 봤을 때 의사들한테 어시스턴트로서의 AI의 가치 여기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의사들을 대체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Clinical Decision Making라고 흔히 부르죠.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또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가지 방심들 중에 하나씩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누군가 든든한 서포터가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면 좋겠죠. 객관적인 지식과 함께. 그래서 보다 나은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Decision을 서포트하는 시스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CDSS,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임상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AI가 큰 도움을 준다는 거. 두 번째로는 뭐 완전 대체는 아니더라도 특정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특정한 기능적 분야에서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특히나 영상 분야 같은 경우에 워낙 깔끔하게 결정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영상 분야에서 상당 부분은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인간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보다 또 많이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하겠죠. 그치마저 특정한 기능성 또는 우리가 스킬이라고 그러죠. 특정한 스킬 정도는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전문가 시스템 또는 의사들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저널이라든지 교과서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프랙티스트를 전부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디컬 인포메이션을 가장 최신의 거를 적절하게 잘 찾아서 연결해 준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뭐 꽤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Experienced vs Fresh Clinician은 뭐냐 하면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경험이 별로 없는 초짜 의사들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놓치는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마치 옆에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실제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거나 케이스 스터디를 할 때에도 숙련이 굉장히 많이 돼서 잘 다루는 의사들 보다는 아직 경험이 적어서 오진율이라든지 실수가 좀 많은 의사들한테 AI 시스템이 훨씬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정의학과라든지 이런 또 전부 다 이것저것 다 다루는 그런 과에 어떤 특정한 기능성을 강화하는 데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겠다고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AI는 쉬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의 손길을 닿을 수 있다. 물론 이제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의사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항생제 같은 거 물어보는 전문의 교수님들이 항상 계시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잠자러 가셨다 그랬을 땐 어쩔 수 없이 콜에서 부르기 어려울 때에는 AI한테 물어본다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익스펄트라고 하는 측면에서 있어서 24시간 항상 도와준다는 측면에 큰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